한일간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펜스타라인 닷컴이 부산과 일본 오사카 노선 운항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. 펜스타는 이번 운항 증편으로 부산 오사카 노선의 화물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일요일엔 2척을 동시에 출항해 화물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또 펜스타는 부산과 도쿄, 부산과 나고야의 해상 운송 시간을 단축해 긴급 화물 운송을 원하는 화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